미디엄 리얼 씨씨 고기 굽지도 않았는데 왜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지? 진짜 맛있겠다 소세지는 그 위에 올리면 되나? 소세지 몇 개 좀 같이 올릴까요? 여기 위에 올리면 되는 거야? 한번 빗줄까요?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는? 아 됐다 됐다 저희 이번에 활동했던 서브곡이 서브곡 서브곡? 찬바람불 때문에 찬바람불 때문에 별목이 찬바람불 때문에 딱 어울리네 찬바람불어서 저처럼 찬바람불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게 저희 멤버가 쓴 곡이에요 아 진짜? 찬바람불 때 고기를 굽는다 찬바람불 때 고기를 굽는다 형이 알 것 같은 노래 나 틀어도 잘 어울려 여기 있다 옛날 노래 이거 제목 맞춰보세요 형 알 것 같은데? 형 음방 MC도 했었으니까 91의 노래 몇 년도인데? 이거? 옛날 노래예요 아 이 노래 난 잘 몰라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원곡이야 이거? 네 원곡 원곡 야 이거 플라워 노래야 고효진 어떻게 알았어요? 와 야 이거 플라워 노래야 고효진 어떻게 알았어요? 와 야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와 플라워 걸음이 느린 아이 어 이거 좋아 엄청 좋아요 요즘 엄청 듣고 있어 그럼 다음 노래 이건 다 알 거야 다 알 거야 이번 겨울에 여기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다들 정답 정답 서버 스키장에서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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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춤도 기억나는 것 같아 땡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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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무 있어요? 안무 있지 당연히 아 그래요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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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특권으로 정답 정답 대응 어때요? 호사님 최고 최고 와 와, 맛있어요? 너무했어, 너무했어, 와. 최고, 최고. 와, 맛있어요? 너무 웃겨. 맛있지. 너무 맛있어. 와, 힘들어, 힘들어. 형은. 내가 갖고 있을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